안녕하세요 여러분 배티비종이저기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색종이로 삼각딱지를 접어볼건데 제가 일년전에 삼각딱지를 A4용지로 업로드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회수가 지금 4900회를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각딱지 색종이 버전을 한 번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 원하는 색깔이 뒤로 나오게 한 다음 이렇게 절반 접어줍니다 이렇게 더 길게 지키고 실쳐서 저번에 정확한 삼등불 접을때처럼 이렇게 입고 가운데 이쪽을 맞춰서 이렇게 입고 다 이어져 버리세요 그 다음 입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고 이 선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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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줍니다 여기 이거를 이 꼭지점이 여기 이 선 있죠 여기 이 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한 번 올려 접어주고 얘를 한 번 이렇게 올려 접어줍니다 자 자 자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한 번 접고 얘도 한 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맞춰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저어주는 거예요 사유로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각지 색종이 버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고 즐거운 종이조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백티비 닭디 목 ts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